9살이고요. 강신화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무릎이 삐걱삐걱 되는 사람이어서 우리 동생들 많이 시켜먹으려고 깔짝깔짝 하러 왔어요. 그래서 조금 삐그덕거리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저는 남자춤, 여자춤 다 골라서 추기는 하는데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? 트와이스! 트와이스 보고 싶어요.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트와이스가 느리게 꽂히네요. 트와이스 좋아하세요? 네! 트와이스의 Feel Special이라는 노래 좋아하시나요? 네! 안 좋아하시는구나. 트와이스 뭐 좋아해요? 아, Feel Special 좋아해요. Feel Special 괜찮아요? 네!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You make me feel special! 아휴, 추워. 바로 가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원84 coincidir.